9월 2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북에 올린 글은 누가 보더라도 아군은 간호사들이고 적군은 파업중인 의사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깊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이간질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글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9월 3일자 중앙일보는 의사 파업에 기름을 부었다 문 대통령 분열의 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기사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인심과 불만과 바람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들 가운데 주요 의견을 뽑아서 문장을 좀 다듬고 거친 표현을 제거해서 그리고 약간의 설명을 다한 다음에 우리 보통 시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케이시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편으로 나누어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좌파들의 가슴 밑바닥에 깔려있는 감성정치가 보태져서 한몫 보류했죠. 그냥 불발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편 가르기, 이간질하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성이고 문재인 정부의 특성입니다. 그 진영의 특징이 이번에 부작용을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제이십니다. 이 글을 쓸 때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요? 파업하는 의사를 괘씸한데 한방 먹이겠다고 속으로 쾌제를 부르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참모들과 상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들의 격려에 대한 감사 댓글이 수백 개 달리기를 기대했을 텐데 오히려 국민들의 비난 댓글이 수만 개 달렸으니 이런 반영을 전혀 예측을 못했을까요? 이 글을 이제 삭제하기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말도 없고 이 낭패를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대통령 폐복을 들어가면 거의 전쟁상태입니다. 실시간 방송을 해도 오랫동안 해야 될 정도로 수많은 댓글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나무라는 비판하는 그런 댓글과 의견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D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방역복을 뒤집어쓰고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면서 가장 분투한 사람들은 젊은 의사들입니다. 젊은 의사들입니다. 사명감 없이는 개인 이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의료계가 힘든 시점을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통과시키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로 의료계가 힘든 상황을 악용해서 정권 차원에 추진하는 특정 지역을 편의하는 그런 정책을 통과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이 이번 정책의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실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린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의료계의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한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특정 지역의 그토록 큰 패닉을 가질 줄을 쓴 공공의대를 기정사실화하자 이런 꼼수가 이번에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남은 의대, 목포의대, 남은 국립공공의대, 목표국립공공의대 이런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D님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 화합을 도모해야 되죠. 매번 반일과 친일, 임대주와 임차인, 적폐와 비적폐로 나누어 서로 싸우게 하고 가족 간에도 서로 침묵하게 반목하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정책도 엉망이면서 더 나쁜 것은 사람들 간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빚을 진 조국과 함께 이곳을 떠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목, 갈등, 분열, 다툼 이런 중요 단어들이 아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을 좀 어려워하고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고 국민들이 가제나 부부나 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글을 쓰면 그 저의가 뭔지, 의도가 뭔지, 뭘 목표하는지는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함부로 글을 써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K님입니다. 환자인 내가 들어도 정말 화가 납니다. 의사들은 도대체 어떤 신정일까요?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상하게 하는 기술도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국민으로 아는 이 정부는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국민으로 아는 이 정부는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인은 이해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슨 고매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사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S님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편가력일 뿐이고 의사들의 국민 지지도가 낮다니까 한다는 게 간호사를 부추겨서 그렇게 의사와 이간질하는 것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신보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S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맞습니까? 얼굴 인상도 점점 흠악해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을 똑바로 써야 얼굴이 좋아집니다. 마음을 똑바로 써야 얼굴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여론 난을 조금만 정성을 들여서 읽으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 정책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다시 H님입니다. 이 발언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의로인이 아닌 국민에게도 이렇게 상처가 되는데 코로나 현장에서 일하던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의로인들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게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과 지금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은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정부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영업자 입장에 생각해 보는 능력이 없으니까 소주성이라는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70년 80년에 들어서 원전 산업을 일으키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감정입 능력이 없으니까 탈원전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의로운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4대 악법을 의로법 개정안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다른 사람 입장에 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다른 사람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사람 S님입니다. 변호사는 야간 상고 나와서 독학을 하든 데모를 전문적으로 하든 암기력만 좋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습니다. 독학으로 데모만 하다 의사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이야기를. 우리가 다 오르니까 우리 식대로 그냥 하자 이렇게 이번에는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다 준비해 놓고 남은에서는 벌써 공공의대를 만들기 위해서 땅 수용을 44%까지 마쳤더구먼요. 너희가 떠들든지 간에 우리가 한전의대를 나주에 지어준 것처럼 다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다음은 A님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화합을 도모해야 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간질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충청도 편가력입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E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를 100% 확실히 알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뭐였습니다. 그동안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의사와 간호사를 가나키 이간한 저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실체를 알아차렸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N님입니다. 간호사를 그냥 약자라고 생각하고 코스프레 한 것에 불과합니다. 생각이 옛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을 조금만 이해하더라도 간호사와 의사들은 서로 존중한 지 오래됐습니다. 거의 동급으로 협조관계를 하면서 병원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의사는 혼이 납니다. 시스템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역할도 알고 가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춧가루를 확 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피의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기가 바로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편가르기, 이간질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 벌어서 어디에 주겠습니까? 어째 우리나라 대통령은 갈수록 바닥들 뿐인지 참 통탄한 일입니다. 이런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편가르기, 이간질 씌우기기, 정치 공작 잘하기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거짓으로 차고 넘치니까 그 거짓이 어디부터 시원,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주르기가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S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을 남탄만 한 자 아닌가. 이런 분이 대통령이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코로나 방역 실패를 특정 교회, 특정인을 지정해서 자신의 정치와 반대판을 이어 온 공권력을 동원해서 탄압하는 게 대통령이라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할 능력이 없으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사람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많은 의견들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하는 일은 다 다르고 연배도 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일 날 뜬금없이 간호사를 부추기고 의사를 깔아뭉개는 그런 페이스북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반응한 겁니다. 이 반응을 제가 좀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확장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모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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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